산골짜기 시골 마을에 이렇게 버려진 아파트 3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비 종교가 인수를 해서 여기로 종단본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 무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올빼미TV는 경북 봉화에 왔습니다. 여기 오래전에 폐광된 연화광업소 사택아파트가 있는데 무려 20년 넘게 저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봉화인데 태백 바로 아래쪽입니다. 여기서 봉화읍내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태백시로 나가는 게 훨씬 빠르고 가깝습니다. 예전에 광산 노동자들은 전부 다 판자집이죠. 그런 흐름한 사택에서 살았는데 이제 복지를 좀 개선하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최고급, 당시로서는 최고급이죠. 이런 아파트를 지어줬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수풀하고 잔목이 막 우겨져 있습니다. 버려놓은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나무들도 엄청나게 자라있고 누군가 여기서 양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저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공시가격이 633만원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13평밖에 안되지만은 633만원이면 엄청나게 싼거죠. 우리나라 광산들은 대부분 90년대 중반점에 폐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던 광산 노동자들도 이제 광산이 문을 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버린 거죠. 이제 떠나고 이렇게 큰 아파트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된 것은 1990년 후반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95년도에 모두 폐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부들이 직접 살았던 기간은 불과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석탄탄광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이 싸죠. 그래서 다다익선 해가지고 양으로 많이 캐내야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고급 광산입니다. 구리, 아연 같은 걸 캐내니까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광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마치 흉가 같죠? 벽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장마지고 석기지면은 사람 안설면 다 저렇게 떨어집니다. 5년 전에 터널도 뚫리고 새로운 또 국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백까지 가는데 아주 교통망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파트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대략 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에다가 아파트 3개동 총 150세대를 지어놨습니다. 아파트 1개동에 50세대씩 해가지고 3개동 딱 150세대 이렇게 맞춰서 지어놨네요. 아파트 뒤에가 바로 산이라가지고 고라니, 멧돼지 이런 거 밤되면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광업소가 폐업을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파트가 쭉 비어있었고 2003년에 대순진리교가 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순진리교 아시죠? 우리 옛날에 신호등 건널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돌을 나십니까? 하는 그 종교가 대순진리교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순진리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비화하려는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진리교에서 이 폐아파트 단지를 매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대순진리교에서 종단본부를 만들려고 했던지 아니면은 신자들을 불러서 여기에 살도록 주거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시골이지만은 그런 사이비 종교가 마을에 들어온다 이러니까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결국에 여기에 털을 못 잡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올빼미 너는 왜 시골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하는데 저도 고향이 있고 가보면은 가간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마을에 누군가 새로 이사해서 들어오면은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호박씨를 엄청 까댑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 한번 살아보시면은 제 이야기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대순진리교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종교단체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예전에 번성기 때는 신자만 해도 200만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일반 서민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나가던 대순진리교 교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후계자 교주도 정하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바람에 이제 서로 새로운 교주하겠다고 싸움질이 나고 난리가 나서 지금 종단이 다 쪼개졌답니다. 이렇게 막 서로 쌈박질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종교단체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돈 그게 은행 계좌가 다 동결이 됐습니다. 이 종교단체 계좌에 옛날에 2천억 넘는 돈이 있었는데 이제 20년쯤 지나고 이자가 엄청나게 붙었죠. 그래서 지금은 5천억 정도가 되는데 계좌가 아예 동결이 돼서 입금도 출금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땅을 사거나 경매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 자기 마음대로 못 씁니다. 동네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만이 무슨 건물을 짓던지 답은 창고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허락 없이 뭔가 지으려 했다가는 주민들 특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안되는 건 아니고 또 마을 발전기금에 돈주면은 다 해결됩니다. 시골 사람들은 이방인이 마을로 들어오면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골 마을이 쇠락한 거는 이 텃세의 영향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발전기금 내라 텃세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시골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이 지금 이렇게 텅텅 비는 겁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마을에 들어와도 시골에는 또 텃세를 아주 심하게 부립니다. 사이비 종교하고 일반 종교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성당 이런 데는 예수나 마리아를 모시죠. 그런데 이 사이비들은 그 교주가 곧 신이라고 이렇게 뻥을 칩니다. 그러면서 신이니까 돈을 많이 내라 결국에 돈만 홀라당 빼먹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옛날에 역이나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은근히 다가와가지고 말을 걸죠. 네 그 사람들 퇴치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한번 쫙 째려보면은 네 더 이상 말을 안 겁니다. 드론으로 보니까 예 여기 봉화 산세도 상당히 험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올빼미티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